아버지는 볼 것도 없잖아. 아버지는 볼 것도 없잖아. 돌아가셨어요. 아니. 대주님은 전 보실 것도 없잖아. 그래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다 어려워. 나도 어려워. 저 가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볼 게 없어.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이미 손바닥도 쳐봤고 손바닥을 탁탁 쳤대. 없어. 손바닥을 쳤어. 아버지 인생은. 힘겨운도 겪어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물려주셨다가 물려주신 거고 어쨌든 내가 해볼 것도 다 해보고.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다는 얘기야. 맞아요. 인생에 후회도 없어요. 나쁜 짓도 많이 해봤죠. 해볼 것도 다 해봤어. 여자도 만나볼 거 만나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미련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비단 내가 지금 이 단칸방에 있더라도 어? 네. 내 반성을 한 시간도 또 오래됐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 어? 그 다음에 또 어려움도 또 겪어봤고. 그 다음 또 관제도 또 많이 따랐다.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교통사고도 났었고 뭐. 그래서 또 그것도. 내 지금 올해 운이 또 안 좋은갑다 하고 또 넘어가고. 어? 어?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말리라 하잖아. 네. 아버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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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나이에 어? 어디 나가서 막 큰 돈을 벌고 내가 어? 운이 꺾인 지가 오래되셨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어. 네. 맞는 말씀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리면 수술실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럼 계복을 하면 이게 다 퍼질대로 퍼져서. 네. 걷어내면 또 생길 걸 알기 때문에 걷어낼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그랬었단 말이야. 네. 어? 지금인 아버지 상태가 그래.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고. 네.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해요 하는 시간이 오래되셨단 얘기야. 회상하고. 반성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셨고. 근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조금 보여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건물 관리요. 그렇죠? 네. 그거 그냥 묵묵히 하시면 돼요. 아버지. 거기 근데 거기가 개인이거든요. 네. 개인 건물이요. 통 건물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보수는 작아도 이렇게 위에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건물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경비나 경비업체나 이런 아파트 이런 거나.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감만 가지고 옮기시면 돼. 그리고 올해 운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지금 둘러보니까. 지금 3년, 4년, 5년 사이에 간제가 낀 게 조금 있었어. 잘 자라게. 제가요? 아니에요? 5년 사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는 뭐. 뭐 이렇게 직장하다가 뭐 짤리기도 하고. 또 뭐 몇 년 전에. 그리고 뭐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식도염에. 위계. 양성 위계양에. 위. 양성 위계양에. 위염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와서 백신 2차 접종 맞고 나서요. 그 뭐지. 신장하고. 그. 감장에. 이상 반응 의심이 나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아버지 지금 있는 데서. 그냥 아버지가 마음이 변동이 안 되면.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편해요. 엄청. 있을 수 있고. 옮기신다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거. 로 옮겨지시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비. 아파트에 관련된 거. 이런. 이런 대로 좀 옮기시는 게 보이시거든. 옮기시더라도. 내내 그 계통이야. 그렇죠. 맞아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우리 아버지가. 뭐를 해가지고. 뭐. 막 이루고 다시. 그건 힘들죠. 그거는 힘드셔 보여. 그래서 제가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갖고. 마음이 답답해서. 선생님께. 근데 아버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게. 그래도. 기술이면 기술. 무슨 자격증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끊기고. 타고 타고 옮기시거든. 이 텀이 길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나이가 있으셨. 있으셔도. 항상 직장을 옮기실 때나. 안 좋으니. 불미진 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맞으셔서. 내가 해고를 당했던. 뭐를 했던 간에. 길지 않아요. 아버지. 해고는 딱 한 번에. 당했는데. 모든 사람들 다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딴 데서는. 저를 해고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발로 나와서. 아버지가 이 직장을 옮기시거나. 이 텀이. 남들처럼 길지 않아.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이 옮기고 일적으로는. 크게 브레이크가. 앞으로 한 십 년 동안은. 걸리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 걸리지는 않아. 아버지. 근데. 올해는. 지금 운이. 운기가. 나쁜 운기가 아니야. 아버지한테. 아. 금년에요. 네. 어. 일적으로는.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두신다고 해도. 아. 저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편하고. 그러면 그냥 다니셔도 돼요. 그냥 순찰 점검이나 하고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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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데 가서도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총괄책임장으로. 그것도 해봤죠. 청소를. 여기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좋은 직장도. 오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인 거. 머리가. 사적인 거 얘기를 한다. 네. 사람에 관련된 거. 그 외의 사람. 네. 이렇게 여자. 저 여자 없어요. 그니까. 여자. 아니면 이제. 그냥. 충분히 알고 계시던 주변 사람들. 뭐. 소주 한 잔. 그냥 하는 친구들. 이런 인간 사만 안 꼬이면. 아버지.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생활하시는데. 네. 이제 아까 건강 얘기하셨잖아. 그것 또한도. 그렇게 염려되시는 거는 없어. 그럴까요. 양성 위기암으로 나왔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건 맞아. 네. 응.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로 태어나셨지만. 네. 물론 남자인 건 맞아요. 성별로. 네. 그지만.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성격의 유형이. 여성스럽단 말이야. 여성스럽다는 건 뭐야. 이 여자의 치마만 둘렀지. 남자 같은.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버지는 바지를 입고 태어나셨지만 여자같이 조금 샘 섬세하고 피곤한 성격이야. 나를 내가 괴롭히는 성격이야. 제가 남을요. 본인을. 남을 괴롭히면 차라리 낫지. 본인 자체를. 엄청 이렇게. 예민하게 다룬단 말이야 그거에 내가 힘들어요. 네. 네. 외로운 것도 본인이 알아요. 네. 사주 팔자가. 뭐가 안됐거든. 이렇게. 40대에 풍파를 좀 많이 맞았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온기가 좋은. 그때 뭐 욕심내서 그랬죠. 세월을 뭐 후에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가 40대야. 맞아요. 여자건 뭐건 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 돌보는 거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가서 인제 노후를 조금 지금도 노후긴 해요 네 노후를 잘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지금 우리 아빠의 나머지 적이야 올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이 직장에서 한 오 년은 갈 수 있을까요? 오 년까지는 못 가요. 이 직장에서. 네. 우리 아버지가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요. 네. 자기네 집안 사람들을 막 쓰다가. 전부 다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변수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혹시. 또 저한테 뭐. 응. 알 수 없는. 그건 뭐랄까 뭐. 프레임을 씌워갖고.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직장. 아니에요 오 년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한 삼 년은 그냥 가시는데요 한번 해우년에 인간사가 껴서 말실수. 말실수. 내 나의 말실수든 상대방의 말실수든 해서 한번 좀 고비를 조금 맞이하신다 근데 그게 남자로 보여요. 네. 나를 걸고 태클을 걸고 넘어지신 분이 남자다 그러세요. 사회적인 사람이죠. 네. 내 친한 친구는 아니고 사회적. 네네 친하신 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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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이 말로. 어. 말로 해서 조금 고름이 조금 한번. 응. 아버지 좀 심기를 좀.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이 조금 있으시긴 하라. 이게 3년 한 짝이다. 인간사가 조금 들어오기는 하다. 그렇지만 올해우년은 그래도 조금 넘어가니.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건강 조금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집 터도. 들어가신 터도. 어. 본인하고. 어. 나쁜 터는 아니시다. 네. 근데 아버지. 혹시 운전하세요? 운전 면허증만 있지 않아야죠. 안 하지. 사고나고 나서. 근데 관제가 조금 이렇게. 딸 수도 있으니까. 규통적으로요? 운전 어떤 때. 친구들 놀러갈 때. 낚시 먹어도. 운전때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 조금 조심하시래. 아. 잡지 말아야겠네. 그 다음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한 것 같으시면서도. 일적으로는 참 부지런하시고 꼼꼼하셔. 네. 꼼꼼한 건 맞고. 부지런한 건. 할 때는 제가. 의욕적으로 이제 덤벼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 네. 그냥 일 자체가 성격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게 조금. 보통 그렇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으를때는 한없이 또 게으르시되. 아.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게으를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자가 조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들어왔으면. 안 들어오던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잘 가려서 조금. 만날지. 오래.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아. 혼잔데. 괜찮은 아줌마도 없나. 50대. 근데. 들어올 수 있다. 소개받아서. 근데. 결론은 돈이다. 맞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안 먹다. 가려서 조금 만나라. 인간사. 그거 빼고는 오래. 괜찮으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그래도 아버지가 기술을 먹고 사시고. 네. 어쨌든 그것도 기술이에요. 아버지. 자격증이 이제. 너무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기술이에요. 네. 남들은 못 따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거를. 가지고 있으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다. 그래서 너무 애달아 하지 말으시래. 감사합니다. 항상 애달아 하신대. 뭐가 잘 안되니까. 안 풀리니까. 40대 아버지가 고비를 한번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했거든. 사업이고 또 교통 죽을 고비고 다 했어요. 죽는 건데 사랑인 것 같아요. 1돈짜로 정말로 박았으니까. 그니까는 그 고비를 넘고 나서.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를 갖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거를 했을까. 왜 나 내 삶은 이런가 이런 자책 같은 건 지금 아버지한테 하나도 배움이 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이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만한 게 참 다행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 이해하셨지? 이? 이만한 게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상갓집이나 올해는 그런 데 가시면 안 돼. 그래요 근데 그. 조문 가신다 그러잖아. 친한 친구가 이제 돌아가실 경우에는 아버님이든 누가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튼. 건너 상문이든 집안의 상문이든 한번 상문이 조금 나실 것 같아 아시는 분이든. 우리 엄마도 90이니까 돌아가실 때 되는 거든요. 상문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 근데. 금년에요? 금년하고 내년에요.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근데 이제 먼 친척이나 먼 친척이 아니라 이제 친한 친구나 아시는 지인 용고에서 나면은 내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갈 수가 없잖아. 부주만 충분히 하시고. 조금 했으면 좋겠고. 집안 내도 상문이 조금 돌아요. 앞서. 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해하셨지? 그래서 아버지 건강만 좀 잘 지키셔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곤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시다네. 저요? 네. 피곤한 일은 없어요 근데요? 아니 본인 몸이 피곤하다고. 아 그런 건 있죠.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대. 갑자기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선생님께. 그. 양성 위계양 판정도 나와 있고. 위험이다. 모르고. 없든. 그래서 자. 아버지 들어봐. 집안에 상문이 나고 내 집계에 상문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후 처리를 조금 깨끗이. 네. 신적이든. 어. 신적으로 아버지가 방문을 하셔서 뭐를 좀 풀어야 될 거. 그건 빨리 풀어버리셔야 돼. 그때 상이 났을 때. 이해했죠? 내 몸으로 치지 않게. 그래요? 이해하셨지?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친다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나갈 게 없잖아. 나 인생에서 다 잃어버렸거든. 나 몸밖에 없어. 맞아요. 쪽집게시네요. 그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돼. 아버지. 네. 올해 그냥 운은. 개인적인 운은. 운 돌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아버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재물법은 없지만. 네. 이제 외람댐 말씀인데. 로또 같은 걸. 사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 그거 번호를 제가 수동으로 했는데 맞아요. 두세 개가 쪽집게 같이 딱 나와요. 번호 여섯 개 중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1등이 될까 안 될까. 5만 원짜리도 막 맞춰보고 그랬거든. 10번을요. 아버지. 나 3등. 3등. 1, 2, 3등은 한 번도 못 해야죠. 3등은. 난 3등도 해봤어. 선생님은요. 전 4개 맞는 것만 해봤어요. 아버지. 2등비. 로또는 재미로 하세요. 아. 제 운에는 없죠. 네. 어쩐지 자동으로 사는 건 5,000원도 안 맞더라고요. 어쩌다 하나 맞고. 한 줄. 하나 자동으로. 그거 하다가 로또 맞추다가 위기향 생기게 생겼어. 그래서 한 번 배팅도 한 번 해봤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확 사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들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아무튼 이민 연예는 새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예.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아버지 이거 빼고 가셔야 돼. 근데 제 과거를 너무 잘 맞히시니까 좀. 미래를 잘 맞춰야지. 시간 지나시면 점사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말씀하면 맞는 것 같아요. 건강만 조금 조심하세요. 네.